고대산 노인봉에서 만물산까지의 등산 코스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지형을 경험할 수 있는 이티넷 코스입니다. 이 코스는 14킬로미터 정도로 소유시간은 약 6시간 30분입니다. 진곡의 휴게소에서 출발합니다. 조금만 올라가면 노인봉 정상이에요. 노인봉 정상입니다. 진곡의 휴게소에서 1시간 30분 소요되어 있습니다. 노인봉 정상에서 바라본 조망입니다. 오대산 노인봉 정상에서 소금강 주차장까지 약 10킬로미터 5시간 소요될 예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눌러주세요. 고대산 노인봉 정상에서 바라본 조망합니다. 뷰가 끝내줘요 단풍이 절정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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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중간 계속 퍼퍼와 이런 물웅덩이가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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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